원금 보장, 수익 보장, 비대면 투자의 함정,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대건 핀테크 전담 센터입니다. 주식, 가상자산, SNS, 리딩방 관련 피해를 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잘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면 보통 특정 집단이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을 돌립니다. 그래서 회유를 하는데요. 물론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자기 잘못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액을 돌려주겠다, 확실하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확실하면 저렇게 전액을 환불해 주겠다고까지 할까 생각하고 속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죠. 고수익을 보장하는 코인이라고 설명을 들으시거나 손실보상 차원으로 코인을 매수하셨다면 사기 피해자들은 소송 시 증거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원금 손실 없다, 원금 100% 보장 등의 약정이 담긴 채팅 내역이나 완전 사이트 관리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과의 대화 내역, 입금 내역 등을 꼭 보관해 주세요. 추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하는 투자권 유우문자 메시지나 카톡 링크를 통한 투자로 사기를 당하셨거나 법률적인 대응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대건의 핀테크 전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방문해 주신다면 법무법인 대건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하신 분들의 실제 성공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비대면 투자사기로 피해 입으신 분들은 하루라도 빠른 시일 내로 24시간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민영사상의 대응을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비대면 투자사기 피해자라면 02537-0040 또는 010-2604-0041 번호로 연락하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